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나홉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된 것 같아요 DJ 코리아가 2020년도 윈터 세일을 시작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잘 나가는 제품들은 초반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윈터 세일 때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2월 9일 날짜로 어떤 제품을 세일을 할지 미리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DJ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메뉴에 2020 윈터 세일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제품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이번에 윈터 세일을 보면서 느낀 점은요 파이오니아 제품들에 대한 세일 폭은 조금 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파이오니아 제품들을 보면 DJ 장비류들은 보통 15% 정도가 보통인 것 같고요 시기가 좀 지난 제품들 변은 제품들은 한 20%에서 30%까지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심히 보셔야 될 게 헤드폰 종류들 중에서 HDJ 2000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40%까지도 하네요 스피커류는 보통 25% 정도 근데 안타까운 거는 플래그쉽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DJM 900 넥서스 2라든가 아니면 DJM S9 이런 것들은 아쉽게도 할인율이 적용되지는 않네요 이렇게 할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데 이 패키지 상품에 들어가시면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들도 할인이 따로 적용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품으로 사실 때는 할인이 안 되지만 패키지로 사실 때는 좀 할인이 지원이 된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지금 보면은 엔드레벨 플래그십 패키지? 오 이거 괜찮은데? 파이오니아 CDJ 3000 4대에 PLX 1000 2대 그리고 DJM V10 그리고 DJS 1000 1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HDJ X1000C 헤드폰은 서비스로 주면서 1,990만원 뭐 다들 아시겠지만 CDJ 3000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DJM V10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가격이 좀 넘사벽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제품들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윈터세일을 보면서 유심히 보셔야 될 제품들은요 UDG 케이스라든가 혹은 백팩 뭐 이런 제품 유인 것 같아요 지금 UDG 제품들은요 보통 30% 정도의 할인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3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 DJ들이 이거 가져다니면 좀 간지나는 이런 제품들이죠 근데 이런 제품들 30% 하면은 살만하죠 하드케이스라든가 아니면 백팩 그리고 많이 쓰시는 헤드폰 백 USB 백도 할인을 하니까 이 UDG 제품 사시기는 딱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AI 제품들도 헤드폰 세트들이 전부 25%를 하네요 A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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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품 평소에 눈여겨보시던 분들이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지금 10만원대 중반부터 20만원대 후반까지 돼 있거든요 10만원대 중반이면 살만한데 이 가격에 만일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가성비로서도 쓸만한 헤드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세이버 백세이버도 지금 30% 할인을 하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기 조금 돈이 아까워 이런 제품들은 다 할인율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평소에 이거 사기 돈이 조금 아깝다 했던 것들을 할인해주면은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특히나 이 OIDA 케이블 중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네오 D 플러스 USB 케이블 이 제품은 저희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DJ 세팅을 하실 때 저렴한 USB 케이블 있잖아요 그런 거 연결해 가지고 연결이 안 된다든가 혹은 오류가 나서 연결이 중간에 끊어진다든가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쓸 때는 이런 USB 케이블도 가격이 좀 있는 걸 쓰는 게 좋습니다 할인이 30%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USB 케이블도 정가 주고 사기 좀 아깝잖아요 제일 저렴한 게 원래 정가가 47,000원이야 근데 32,900원에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세라토 바이닐 있잖아요 12인치 바이닐 할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사실 정가에 사기 조금 아깝거든 이때다 싶은 거야 가격을 20% 보시고 본인들이 구매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미리 머릿속으로 넣어두셨다가 12일 날 오픈하자마자 한번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예전에 디지코리아에서 윈터 세일을 하면은 온라인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전용 세일도 했었었어요 저희가 가가지고 진짜 많이 업어왔는데 금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세일은 따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코리아에 문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오프라인에서 세일을 한다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채널을 통해서 별도로 세일을 하고 증정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년에 그런 게 없네요 이 망할 코로나가 진짜 빨리 지나가든지 해야지 어쨌든 간에 온라인에서도 이 정도의 할인료를 가지고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세일이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꼭 들어가서 유심히 보시고 미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탁 넣어주셨다가 12일 오픈하자마자 클릭하시죠 클릭 보통 잘나가는 제품들은 바로 품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디지코리아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영상 만들고 영상 만들어 보고 댓글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테이블 뮤직 TV 스텝 바이 스텝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